아 진짜 제가 온 것이 백도 오토캡장이요 이거 안 가져가세요 오 씨한테 그거 아까는 없었다 이거 어떻게 됐는데 망했네 망했어 으이 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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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로라 짠 짠김이 한간하고 먹어야지 짠 짠김이 어? 주었꼬만 오오 자 짬미하고 저는 라이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짬미하고 저는 라이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짬미하고 저는 라이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근 방에 왔어요. 벌써 해가 다 집니다. 자리를 잡고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가 많아요. 까치가 왜 이렇게 많은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나마 까치가 제일 없는 이 밑으로 왔습니다. 나무가 없어가지고 저도 나무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나무는 좀 없는데 오늘 어차피 지금 해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로 자리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텐트부터 칠게요. 오늘은 약간 불멍하고 싶어가지고 장작도 미리 사놨습니다. 제가 온 곳이 백도 오토 캠핑장인데 강원도 캠핑장들이 불멍이 안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불멍이 가능합니다. 바람도 조금 아까 불었었는데 지금은 또 안 불고 괜찮네요. 조명부터 좀 달아야 될 것 같아 벌써 깜깜해져가지고. 아 근데 여기가 축사가 있나 근처에 바람이 서서 오면 똥삼새가 같은 것 같아요. 비염이 있지만 굉장히 개코입니다. 조명 세팅 완료. 오늘 텐트는 니모 2H2P 가져왔어요. 바람이 또 갑자기 부끄네. 텐트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난번에 첫 피칭에 비우고 오늘도 비우면 이거 안 가져다녀야지. 오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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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이씨 바람 비쐇. 바람 비쐇. 이씨. 팩 받아야겠네. 오.. 씨한테 그거 안 가져왔나 보다. 당했다. 에휴 씨. 에휴. 이씨.. 나 이거 치기 쉽지 않겠는데? 바람이 갑자기 높네. 배에라도 좀 시킬까 이야 이제 다 있다 저는 지금 저녁 먹으려고 횟집이랑 식당을 돌았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뭐 대포항까지 갈까 하다가 가는 중간에 횟집을 찾았거든요 근데 40분 기다리라고 합니다 40분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배달되는데 배달이 막 6천원씩 하는데 저는 배달값 앞가서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이거 언제 기다려 망했네 망했어 소주 먹으러 갑시다 소주 먹으러 갑시다 소주 먹으러 갑시다 거의 속상해 바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 분위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지금 허기가 굉장히 깁니다 야 이거 탕수 다 날라가겠는데 잘못 놓으면 파도 소리 기가 막히다 야 이거 29,000원에 쓰끼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와 괜찮다 오래 기다리라고 해놓고 밀당하셨네 좀 빨리 나왔어요 와 이거 방어 우럭이 다 써져 있네 방어 우럭 광어 방어까지 있네 요즘 방어철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완전 철은 아닌데 이번 주 월요일날도 방어를 먹긴 했는데 방어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 자 오늘도 새로 병으로 까겠습니다 예 예 회오리 회오리 없네 회오리 없네 회오리 없어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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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자 자 한잔 하시죠 자 짠 짠 짠 기가 막히네 아 좋다 기가 막히네 아우 기가 막히네 아 근데 바람이 너무 흐르네 의자가 이렇게 일어나면 의자가 바로 날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날라오는구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받아보면서 회에다가 한 접시 자 여러분 한잔 합시오 짠짠김이 아우 방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지금 방어 못찍었어 근데 지금은 방어 지느러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해변에 아무도 없어예요 백도 오토 캠핑장인데 여기 백도 해변이구요 여기가 여기는 모래가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요 여기와 날라가죠 막 그러니까 되게 거친 모래가 아니라 고운 모래 고운 모래가 이렇게 있구요 저쪽이 이제 bc 사이트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중간에 화장실이랑 샤워실 이렇게 있고 제가 자리 잡은 자리는 A쪽 이쪽에 자리 나와서 이쪽이 관리실이나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은 좀 뭐 캠핑장 소개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또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바닷가 캠핑장 다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설도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평일이라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A 사이트에는 저 혼자밖에 없고 B C 사이트 쪽에서는 한 몇 팀 있습니다 한 4,5팀 있습니다 강원도 쪽 이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소나무 밑에 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불멍이 사실 힘들어요 불멍이 안 되는 캠핑장이 많아 근데 여기는 불멍이 많아 불멍이 됩니다 불멍이 가능해요 나무가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도 나무 밑에서는 불멍이 하면 안 된다 그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요 쌈을 쌈아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쌈 놓고 아 많이 싸먹어야겠다 한방에 어차피 이게 지금 질리면 또 못 먹어요 쌈장을 찍어서 두 개 놓고 와사비 좀 넣고 생강 넣고 이렇게 넣고 고추까지 마늘 쌈 먹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겠쥬 아 한잔하고 먹어야지 짜자 짜개비 너무 좋다 다 좋은데 오늘 아 좀 눈채기를 맞았어요 이 소주가 한병에 지금 요 앞에 편의점에서 1600원인가 이렇게 팔거든요 1000원대 팔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횟집 바로 옆에 있는 마트 어 마트 가가지고 샀는데 원래 두 병만 살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병에 3300원인거에요 그 6600원이잖아요 두 병 사려고 했으니까 근데 세 병 사면 9000원이래요 그래서 세 병을 샀죠 600원 아끼려고 야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1600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소주가 왜 이렇게 비싸지 나 그랬거든요 소주가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역량도 똑같아요 360미리 아 완전 눈채기 당했습니다 아 참 어 갑자기 파도가 왔어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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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소리가 무서워 왜 파도 소리가 없지 여기 이러면 안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구 올라오는거 아냐 무장공기 올라오고 막 이러면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취하면 몰라 그런거 짠짠 짱이핑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먹는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맛을 좀 더 음미하려고 그러는거 아시죠 와인 감별하는 소물리 애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먹을 때 이렇게 공기와 같이 흡입을 하면서 그 맛을 더 느낄 수 있게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요즘 뭐든지 좀 약간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커피도 그렇고 술들도 그렇고 공기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향이 확 살아나기는 해요 소주 향도 확 살아납니다 오늘만 그런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국은 약간 파도가 세요 남자스러움 남성스러움이 느껴지는 파도 소리 얘가 푸아악 푸아악 그런데 똑같은 뭐 강원도 동해쪽인데 여기는 약간 서해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파도 소리네요 오늘은 뭐 캠핑스러운 모습은 많이 없고 먹방이네요 먹방 근데 오이에다가 제가 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이에다 먹는 것도 되게 좀 느낌이 있네요 이게 쌈장이라고 쌈장에다 원래 타 먹는데 이렇게 오이에다가 식감이 확 살아나면서 느낌이 좀 있네요 지난 영국 소량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제가 정말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기분도 좋잖아요 이런 기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제가 라이브를 한번씩 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일 때 라이브 켜서 같이 기분 좋으시라고 이제 키고 있는데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 당연히 그건 해야겠죠 뭐라고? 없어졌어 이거 없어졌어 순삭됐어 와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이거 이제 못 먹어 모래 다 들어가가지고 못 먹어 모래가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 다 들어갔네 큰일났다 이거 절대 지켜 절대 지켜 이거 절대 지켜야돼 자 지금 상추 날라갔고요 여기 있던 쌈장류와 고추 이런거 날라갔고요 망했네 살렸어 이거 하나 살렸어 갑자기 돌풍이 그냥 이 시누무 시끼 자 자 짱이비 그래도 좋아요 돌풍도 좋아 파도소리가 사실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평소 도심 속에서 듣지 못한 그런 소리잖아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고요해요 사람이 많은 북적북적하고 뭐 흥분이 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없을 때 한번 나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바닷가를 맛보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내일 아침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제가 날씨예보를 계속 체크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정말 빨리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선배님들 아 참 우리 선배님들 막장하고 저는 라이브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자 짱이비 아 좋다 아 선배님들 진짜 우리 라이브때 진짜 좋았는데 아 못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제가 코가 이렇게 막힐 정도로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들어오실 수 있도록 존댓과에 서울에는 비가 온다는데 여긴 아직 안 오네요 빨리 철수 해야되겠습니다 자자자자 으잇잇잇잇잇 으잇잇잇잇 펜트를 기가막히게 해 놨죠 저쪽도 펜트를 기가막히게 해 놨죠 저쪽도 펜트를 기가막히게 해 놨죠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빨리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거를 치워놓고 아침에 이불 이거랑 이렇게만 치우고 그냥 바로 텐트만 접고 가면 되니까 철수는 금방 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전기장판 하나 깔고 그리고 담요 하나 더 위에다 깔고 담요 덮고 잤거든요 난방기구나 히터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심지어 공기도 너무 그렇게 차가워지도 않았어요 남성분들 좀 추위 별로 많이 안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추위를 막 많이 안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으로 타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혼자서는 날로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에게는 전기장판 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패킹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토캠핑에서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정말 따뜻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잘 잤습니다 폴러도 그렇고 이런 류의 그런 이너텐트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대청두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와 제작 사이즈만 해도 이렇게 하기가 약간 힘들긴 하네요 오우 씨 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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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니야 오오오 이 시키야 와 와 와 시키야 와 오우 씨 야 씨 이 니모는 바닷가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산에서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나무 색깔이랑 이런 거가 조금 매치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름이면 괜찮은데 겨울 이런 게 좀 쌀쌀할 때 이럴 때는 약간 추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 가지고 아 여기 진짜 축사가 있나 보다 꼬똥 냄새가 그냥 춥고 끌려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풍경을 앞에 두고 또 커피는 안 마시고 갈 수 없잖아요 어제 사와놨던 건데 커피로 짠짠 짱기피 저는 이제 싹 다 치웠고요 저는 일화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방이라서 좀 영상이 짧았는데 재밌게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짠캠핑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방 venidos Nirvana 제주의 한글자막 by 한효정